스피드런 스피드런 여러분은 마리오 1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는데 이번판 마리오 1 나오면 천원 미션이 있거든요? 헐 관성 때문에 안 미끄러져 김현우님께서 미션 주셨구요 만약에 마리오 1이 하나도 안나오더라도 실패 보상금으로 천원은 후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6개중에 마리오 1이 나올 수 있을까유 아 죽기싫어 상하로도 미끄러워요 상하로 미끄러울 수가 없죠 상하로 하면은 내가 움직이는게 아닌데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건데 중독주신 아 진심 왜이럴까 이걸 살았죠 아 코인 하나 먹고 세이브 찍어줬으면 좋았을텐데 안먹어줬어 귀찮게끔 계속 시작할때마다 먹어야 되잖아 안 내려오냐? 반응 안하냐 이거? 설마 버섯? 피스위치? 노오오오오 왓? 트 아 이거 처음에 여기도 버섯 있구나 아... 그럼 편하네요 차라리 죽었던 게 좋았던 거네 아 앗 아 하나는 어딨까? 바닥에 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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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못 나와? 괜히 한바퀴 돌았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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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죠? 없네요? 그럼 왜 비워놨죠? 아 왜 이렇게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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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요실이랑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을까? 안돼! 하필 떨어져서 아 아아 오예 요시까지 살렸지 롱 요실 끝날까가 아닌가요? 내려가야되는거요? 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상당히 위험한데? 아 망한각인데 이거? 어! 조시야 안녕 아! 아니 왜 떨어져 아직 떨어질 때 아니였던거 같은데? 요우 워우 새로운 미션인가요? 어 킴두하님 웰 뭐가 되죠? 아 2천억원 너무 감사합니다 뭐 70목으로 2번 맵을 깨면 되는건가요? 아싸 여보 배분 70목 내에 깨죠 이득 열쇠 안 모아야 되느냐 이거 설마? 모았어야 했당 깼당 킴두하님 이처럼 감사합니다 조시만 오 넷 Sergeant 컷 님 유 슬 유 유 마리오 원이 나올 거라는 기대조차 없다 이건 기대가 안 된다 마리오 원 나올 것 같지가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뚜껑 잠깐만 죽어요 나 죽어 오마이갓 거북이는 왜 주고 뭐 이렇게 주는 게 많죠 뚜껑 날린 거 매우 아까운데 파이프 사실 70목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70목은 누가 100마리 오를 깨요 제가 깹니다 85목이요 85목 제가 깹니다 근데 이미 뭐 후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그 미션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맨만 잘 걸리면 가능하지요 85목수 제발 마리오 1 에이그야 이 친구 진짜 맨날 나와 안 나온 날이 없어 역타스 역타스 를 낮게 해야 된다고요?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녕 케끓 와 찬양 예 하 아 اف 아 아 아 아 김현우님 후원천개 감사합니다 요오 어이 김현우님 천원호 감사합니다 실패 보상금이군요 아 천원호 감사합니다 바로 깼네요 흫흫흫흫흫 이게 원래 두개를 이용해서 가야되는데 하나만해도 돼가지고 아쉽다 요 안녕!